햇니 뭐 햇니 크리스마스 파티! 렛츠고! 윗 솔렛! 컴온 컴온! 렛츠고! 어때요? 파티 분위기 좋나요? 여기 파티 장소잖아요 여기 아 그냥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식이구나 Everywhere I go 아 잠깐만요 으악! 왜 왜 왜 왜 뭐? 서로 메이크업 해주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얼굴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지 한 번 손 소독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먼저 해드릴까요? 어 이거 뭐예요? 이거는 이제 글리터인데 반짝반짝하게 왜냐면 파티니까 우리 파티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할게 아니 차가운데? 이게 글리터예요? 응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스티커를 붙일 거거든요 어 어때요? 왜 왜 왜 왜 아 네 되게 예뻐요 거울 여기요 오 대박인데? 이게 너무 예쁜데? 이게 그냥 이제 제가 네 자 이제 내가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? 네 솔라 님 이렇게 마음대로 더 참아 안 되니까 은민우 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되게 무섭지 않아? 아까 글리터 어 잠깐만 이렇게 예쁘게 야 약간 아니야 잠깐만 이게 그럼 이거를 스티커를 이렇게 약간 루돌 알아? 네 좋아하죠? 좋아하는 하죠 어차피 오늘 퇴근하고 퇴근했죠? 네 퇴근했죠?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됐어 아 아 아 룰로브 렛노즈 레인디어 아 진짜 귀여워 여기다 오 오케이 완성 오케이 완성 완성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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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놀랄만한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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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렛노즈 아니 아니 근데 쟤 아하 오 빨갛다 응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아 미안 아 그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약간 술 먹고 응 괜찮아? 오케이 오케이 루돌프 우리 둘 다 루돌프 오케이 잠깐만 이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괜찮다 아 너무 귀여워 아직 와 이게 막 천장에 다 이게 루돌프가 루돌프 오케이 네 우리 끈임없이 노래를 해야 돼요 음 그래야 파티 느낌이 나요 음 그러면 겨울이니까 눈의 꽃 갑시다 겨울 하면은 고유명사예요 눈의 꽃 대박 예스 오 오 잠깐만 이 노래 내가 못 부를 것 같아 왜요? 진짜 미안해 난 못 부를 것 같아 왜요? 나는 못 부를 것 같고 와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! 지금 너무 바보같지? 아니요? 바이올린 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은 건 처음인데 아마 이렇게 가까이면 처음일 것 같긴 해 근데 소리가 너무 예쁘다 헨리, 솔라의 눈의 권 알겠지? 괜찮았어?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껌이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걸요 렛츠고 맞나? 맞네 지금 올해의 첫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내 모든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아나요 약하기만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 이럴 뿐인거죠 계속할까? 아 끝없이 내리는 새 하얀 눈꽃던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지 아랫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를 위해 난 살아갔나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와우 와우 너무 좋다 와 근데 바이올린 진짜 좋다 아 진짜 목소리 너무 좋다 아 저는 바이올린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었어 하나 더 해볼까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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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 징그벨 록 오 오케이 그거 알아?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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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그럼 이거는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물 아 좋죠 왜냐면 요즘 다들 조금 지치고 있고 그리고 답답하고 오케이 답답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징그벨 록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레디? 예스 컴온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렛츠고 징그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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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록 굴벨 스윙 징그벨 록 스노윙 엠 블러윙 펼슈 펼슈 오 징그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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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는 그렇게 막 죽지 않았어요?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 새해잖아요. 새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랑 손님은 최대한 여러분들 행복하게 우리는 콘텐츠랑 이런 것도 많이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. That's the Jingle Bell, 다 같이! That's the Jingle Bell, That's the Jingle Bell's Love! He's Love! 갈끈스. 오 예. 아 오늘 퇴근 했리. 처음에는 낚였다 싶었어요. 아 여기? 근데 오히려 이렇게 차 안에서 하니까 신선하고 뭔가 되게 힐링 됐어요. 예스 내 성공! 진짜! 근데 거기다가 제가 바이올린 연주에 솔직히 아까 조금 감동받았어요. 너무.. 정말로! 정말로! 연주랑 같이 들으니까 감동적이어서 오늘 근데 미안해요. 잘 못 돼가지고.. 아 괜찮아. 나 콘은 사실 되게 만족해요. 아 좋아요. 콘은 만족해요. 좋아요 좋아요. 오케이 그럼 마지막 빠이빠이! 안녕! 네 수고하셨습니다. 갈게요. 아 맞다. 팬님이들 사랑하는 거 알죠? 안녕하세요. 봐요! dream before her